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28쪽이죠? 이 완료 시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완료 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영어의 완료 시제에 해당하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시제가 되겠어요. 완료 시제는 현재나 과거 또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사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가 그 시점, 즉, 현재나 과거 또는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쓰이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 have 플러스 과거분사 pp,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때 have는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완료 시제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주의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현재 완료의 형식을 살펴보면 have 또는 has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현재와 관련지어서 나타내는 시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의미상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완료의 용법부터 차례체를 살펴보죠. 완료는 막 뭐뭐 하였다. 자, 이런 뜻으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에 와서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 경우 just, 방금, 막 이런 뜻이죠. already, 벌써, 이미 yet는 부정문에서는 아직, 의무문에서는 이미, 벌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today, 오늘 자, 이런 부사들이 흔히 쓰이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여기 come은 과거분사가 되겠습니다. come, came, come 이렇게 변하죠. they have just come here 그들은 막 여기에 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just를 잘 보세요. 방금, 막 이런 뜻의 부사 just가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 have come은 완료의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just의 위치를 잘 봐두시기 바래요. just는 조동사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written은 동사 write의 과거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화하죠. letter는 편지니까 he has just written this letter. 그는 이 편지를 막 다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just를 보세요. 여기서도 부사 just가 쓰였으니까 has just written은 막 다 썼다. 자, 이런 식으로 완료의 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경험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에서 경험은 뭐뭐한 적이 있다. 이런 뜻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 함께 쓰이는 부사를 살펴보면 자, 먼저 ever, 이제까지, 여태, 이럴 뜻이죠. never, 뭐뭐한 적이 없는 before, 전에 once, 한 번 many times, 여러 번 자, 이러한 부사 또는 부사구들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 번 보죠. seen은 동사 see의 과거분사죠. see, so, seen 이렇게 변하죠. elephant 명사로 코끼리 이런 뜻이니까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너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ver를 잘 보세요. ever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have seen은 이제까지 뭐뭐를 본 적이 있다. 자, 이런 경험의 뜻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have you ever 과거분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한 적이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과거의 경험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현재 완료를 쓰지 않고 그냥 과거형을 써서 did you ever 동사원형 이렇게 해도 뭐뭐한 적이 있니? 자, 이런 비슷한 말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기억나시죠? 자, 이 문장에 대해서 긍정으로 답해보겠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조동사 have를 써서 대답했죠. 의문사가 없는 현재 완료의 의무문은 have나 has로 시작하니까 대답도 have나 has로 해야겠습니다. 주어가 i니까 yes, i have 이렇게 된 것이죠. yes, i have 다음에는 seen an elephant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계속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계속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과거에 시작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뭐뭐 동안의 뜻을 가진 for와 뭐뭐한 이래로 자, 이런 의미를 가진 since와 같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자주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for two hours 이렇게 하면 두 시간 동안 since 1970 1970년 이래로 since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이후로 자, 이러한 말들이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면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He has lived here 그는 여기에 살아왔다 for ten years 10년 동안 즉, 그는 여기에 10년간 살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for ten years를 보세요. 10년 동안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 현재 완료 has lived의 용법은 계속이 되겠습니다. 즉, 그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 가죠. 함께 보시죠. have been to have been to 또는 have been in 혹은 has been in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have done은 has been to 를 살펴보면 뭐뭐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뭐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ave done은 has been in을 보면 뭐뭐에 있은 적이 있다 뭐뭐에 살았던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뭐뭐에 있어 왔다 또는 뭐뭐에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have been to 를 쓰는 경우보다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어디에 머무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죠. twice는 두 번 또는 두 배 이런 뜻을 갖는 부사로 two times와 같은 뜻이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two times 보다는 twice를 더 많이 쓴다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I have been to 인천 twice 나는 인천에 두 번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have been to는 뭐뭐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다음 예문을 보죠. 나는 역에 갔다 왔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have been to는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예문 자, 여기처럼 before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냥 막연히 전에 이렇게 해석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됩니다. I have been in 부산 before 나는 전에 부산에 있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뭐뭐에 있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여기 have been in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before가 쓰였으니까 경험의 의미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has been in Korea for two years For two years를 보세요. 2년 동안 자, 이런 의미의 부사고가 있으니까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He has been in Korea for two years 그는 2년 동안 한국에 있어 왔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완료 시제는 부사나 혹은 부사고 또는 그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현재 완료가 결과의 의미로 쓰이면 자, 우리말로는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뭐뭐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갖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동작의 결과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lost my fountain pen. 여기 lost는 lose, 잃다, 잃어버리다의 과거분사죠. lose, lost, lost 이렇게 변하죠. 자, 그리고 fountain, 분수, 샘 이런 뜻인데 fountain pen 하면 만년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만년필은 펜 속에 잉크를 넣어서 쓰는 펜을 말하죠. 만년필 안에 잉크를 저장하는 곳이 일종의 fountain 역할을 하기 때문에 fountain pe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 have lost my fountain pen. 나는 내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과거 시제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여기 have lost가 바로 결과를 나타낸 용법으로 자, 이 문장은 단지 과거에 만년필을 잃어버린 사실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만년필을 잃어버린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어서 그 결과 지금 만년필이 없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문장에서 현재 완료 have lost 대신에 그냥 과거로 써서 I lost my fountain pen.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우리말로는 나는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현재 완료와 같게 해석되지만 단순 과거의 사실만을 나타내죠. 따라서 현재 그 만년필을 찾았는지 아니면 못 찾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쓰인 I've lost my fountain pen. 자, 이 문장은 결국 다음 문장의 의미가 됩니다. I lost my fountain pen. And I don't have it now. I lost my fountain pen. 나는 내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And I don't have it now. 그리고 나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e has gone to Brazil. Go는 가다라는 뜻의 동사 go의 과거분사죠. Go, went, gone. 이렇게 변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Brazil.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을 말하니까 He has gone to Brazil. 그는 브라질에 가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as gone to는 현재 완료의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그가 브라질에 가서 그 결과 그가 지금 여기에 없다. 이런 뜻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have gone to는 어디어디에 가버렸다. 이런 의미로 주로 결과에 쓰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다음 문장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has been to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긴 have been to니까 나는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다. 혹은 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여기 has gone to는 가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서울에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이런 결과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세요. 자, 역시 has been to가 나왔으니까 그는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다. 즉, 경험의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have been to 또는 has been to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나타내고 have gone to 또는 has gone to는 뭐뭐에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는 결과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는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제이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로는 yesterday, 어제, ago, 뭐뭐 전에, last, 지난, just now, 방금 전.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has gone을 보세요.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yesterday, 어제, 이 말은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따라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동사를 과거로 고치면 되겠죠. has gone을 과거형 went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는 어제 영국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이것도 틀린 문장이죠. 여기 의문사 외는 언제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의미상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과거의 한때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따라서 의문사 when 역시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두세요. 자,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려면 동사를 과거로 쓰면 되겠죠. 의문이고 일반 동사 go가 있으니까 조동사 do의 과거 did를 쓰고 그리고 d의 동사원형 g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여기 downtown은 부사로 시내의 시내로 이런 의미죠. 따라서 시내의 가다 하면 여기처럼 go downtown 이런 식으로 downtown 앞에 전시사 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When did she go downtown? 언제 그 여자가 시내에 갔니? 이런 의미가 되죠. yesterday나 ago 같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서 과거 시제하고만 쓰는 부사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있는 부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부사들을 함께 살펴보죠. before, 전에, lately, 최근에, just, 지금, 막, now,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사들은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I met him before met은 만나다, meet의 과거니까 I met him before 나는 전에 그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건 단순한 과거의 사실만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 have met him before 여기 before는 현재 완료 have met과 함께 쓰였으니까 경험을 나타내겠죠. I have met him before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efore는 과거와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비슷한 뜻을 가진 부사 ago는 과거에만 사용한다는 거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lately 최근에 이런 뜻이니까 I haven't seen him lately 나는 최근에 그를 보지 못했다 즉,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lately를 잘 보세요. 여기 부사 lately는 최근에 이런 뜻이니까 과거의 한때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사가 아니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처럼 현재 완료 시제에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우리는 이번 여름에 많은 비를 가졌다. 즉,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말이죠. 여기 주어 we는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this summer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문장에서도 this summer는 과거의 한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공부할 차례입니까? 그렇죠. 과거 완료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과거 완료의 형식을 보면 과거 완료니까 have 동사의 과거형 head 다음에 과거 분사 pp가 와서 head 플러스 p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먼저 완료의 용법부터 보죠. 과거 완료 시제의 완료 용법이란 것은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동작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The train had already left when I got to the station. left는 떠나다 leave의 과거형이죠. leave, left, left 이렇게 변하죠. The train had already left. 기차는 벌써 떠났었다. when I got to the station. got은 get의 과거형인데 get to 어디어디 하면 어디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when I got to the station.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정리하면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 기차는 벌써 떠났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head와 left를 보니까 과거 완료 시제죠. 자, 여기서는 when I got to the station이 기준 시점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기차가 떠나는 동작이 완료된 것을 나타내죠. 따라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완료되는 것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시제의 완료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lready를 보세요. already라는 부사는 현재 완료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에 쓰여서 완료를 나타내죠. 자, 이렇게 현재 완료에서 자주 쓰이는 부사들은 과거 완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험의 용법을 보죠. 과거 완료의 경험은 과거 어느 때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I knew him at once for I had seen him before 여기 new는 동사 no, 알다, 알아보다의 과거죠. no, knew, none 이렇게 변하죠. 자, 그리고 at once 즉시 당장 이런 뜻이니까 I knew him at once 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for 자, 여기 for는 앞에서 나온 뭐 뭐 동안의 for와 다른 접속사를 쓰인 for죠.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진 fo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or I had seen him before 왜냐하면 나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for 이하의 절을 보면 시제가 had seen으로 과거완료가 쓰였죠. 자, 여기서는 I knew him at once 를 기준으로 해서 그를 만나본 것은 더 이전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완료로 쓴 것입니다. 즉,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의 경험의 용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before가 나왔는데 경험의 의미를 더 확실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의 용법을 보죠. 과거완료의 계속이란 것은 과거완료가 과거 어느 때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을 말하죠. 즉,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had been sick in bed for a week when I came back be sick in bed 하면 아파 누워있다 이런 뜻이니까 he had been sick in bed 그는 아파 누워있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when I came back come back은 돌아오다 이런 의미죠. 이때 back은 뒤 이런 뜻이 아니고 도로 다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when I came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정리하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아파 누워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when I came back 이라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가 그 전부터 아파 누워있는 상태가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도 역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나타내는 말 for a week이 쓰여서 had been이 계속을 나타낸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결과의 용법을 보죠. 결과는 과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결과가 그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I found that found는 find, found, found 자, 이런 동사 find의 과거형이죠. 뜻은 발견하다, 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found that 나는 데디아를 알았다. 데디아는 found의 목적화되는 명사절이 되죠. That she had gone to America 그녀가 미국으로 가버린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 여자가 미국으로 가버린 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간은 I found로 과거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그런 사실을 알았던 때인 I found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여자가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벌써 그녀는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had gone은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라는 점 빼고는 현재 완료와 비슷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는데 대과거, 선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과거 혹은 선과거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과거 즉,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말할 때 쓰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Finish는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이니까 I finished the book 나는 그 책을 끝냈다. 즉, 그 책을 읽는 것을 끝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Which you had given me 자, 여기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book으로 which 이하는 the book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given은 동사 give, 주다의 과거분사죠. give, gave, given 이렇게 변하죠. Which you had given me 네가 나에게 주었던 정리하면 나는 네가 준 책을 다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는 had give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죠. 자, 여기에서는 I finished the book 즉, 내가 책을 다 읽은 때라는 과거 시점물 기준으로 내가 책을 다 읽은 것보다 네가 나에게 책을 준 것이 더 먼저 일어난 과거일이기 때문에 대과거 또는 선과거의 용법으로 과거 완료 시제인 had given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두 사건 중에서 먼저 일어난 사실은 과거 완료로 그보다 나중에 일어난 사실은 과거로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문장을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차례로 쓰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You gave me a book and I finished it You gave me a book 너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and I finished it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끝냈다 즉, 다 읽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선 시제가 gave, finished 둘 다 과거죠? 자, 이렇게 접사 end를 써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할 때는 그냥 둘 다 과거로만 쓴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lost the watch which I had bought the previous day I lost the watch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 Which I had bought 여기 위치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 이하가 앞에 선행사 The watch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보트는 사다 이런 뜻의 동사 by의 과거분사죠. by, bought, bought 이렇게 변하죠. Which I had bought 내가 샀었던 the previous day previous 하면 형용사로 이전의 먼저 이런 뜻이니까 the previous day 하면 그 전날에 이런 뜻이 됩니다. 정리하면 나는 그 전날에 샀던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죠.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시계를 산 것은 시계를 잃어버린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I lost the watch 시계를 잃어버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를 산 것은 더 이전이니까 대과거로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had bought 가 쓴 것이죠. 자, 이 문장 역시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죠. I bought a watch and lost it the next day I bought a watch 나는 시계를 샀다 and lost it the next day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bought lost 자, 이런 식으로 과거로 쓰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미래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미래 완료의 형식을 보면 will have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오는 형식 즉 will have pp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 완료니까 미래의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see, you will have arrived in Rome by this time tomorrow. you will have alive in Rome alive in 하면 뭐뭐에 도착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alive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게 되면 도시, 국가처럼 비교적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치사 s을 써서 alive at 하면 우리 말 뜻은 뭐뭐에 도착하다 이런 식으로 alive in과 같지만 at 다음에는 비교적 좁은 장소가 나온다는 거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롬은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you will have alive in Rome 너는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by this time tomorrow by this time 하면 이맘때쯤 이런 의미니까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맘때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는 로마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선 by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맘때쯤 이라는 미래를 기준으로 볼 때 네가 로마에 도착하는 동작은 그 이전에 완료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때문에 여기 we'll have alive 라는 미래완료 시제가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의미상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용법이 되겠어요. 다음 예문을 보죠. novel은 소설 이럴 뜻이고 once more 한 번 더 이럴 뜻이니까 If I read this novel once more 내가 이 소설을 한 번 더 읽으면 I will have read it three times 자, 여기 read는 과거분사 read죠? 읽다 이런 의미의 동사 read는 read, read, read 이렇게 형태는 모두 같지만 발음은 틀립니다. three times 세 시간이 아니고 세 번 이럴 뜻이니까 I will have read it 경험을 나타내는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진행 시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의 형식으로 쓰이는 시제를 말합니다.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죠.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현재 진행형을 보죠. 현재 진행형의 형식을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현재형 am, are, is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서 뭐 뭐 하고 있다 또는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형의 용법을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말 그대로 현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서 동사는 are studying이 되겠습니다. 즉, 비동사 현재형 are 그리고 현재 분사 studying이 쓰였으니까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자, 해석해보죠. We are studying English now.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공부하다 라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음 예문. 자, 역시 동사는 is doing으로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What is he doing?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자, 이런 의미로 현재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자,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is working 쓰여서 현재 진행형이 나왔음을 알 수 있죠. garden 정원 이런 뜻이니까 he is working in the garden 그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현재 진행형이 미래시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give a party 또는 give 대신에 have not hold 를 써서 have a party hold a party 하게 되면 파티를 열다 이런 뜻이 됩니다. this evening 오늘 저녁 이런 뜻이니까 we are giving a party this evening 우리는 오늘 저녁에 파티를 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뭔가 좀 어색하죠? 자, 여기 this evening 즉, 오늘 저녁이란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여기 are giving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파티를 열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즉 are giving은 will give와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we are giving a party this evening 우리는 오늘 저녁에 파티를 열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미래형 조동사 we를 써서 표현한 문장을 확인해보죠. we will give a party this evening 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왕래 발작동사일 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본 시제를 배울 때도 왕래 발작동사의 경우에 현재 시제가 미래 대신에 쓰이는 용법을 공부했었죠? 왕래 발작동사는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미래를 뜻하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여서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is coming 즉, 현재 진행형이 쓰여있는데 come이라는 동사는 오다 이런 뜻으로 왕래 동사가 되니까 is coming은 왕래 동사의 현재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soon 곧 얼마 안 가서 이런 의미를 갖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죠. 그래서 해석은 is she coming back soon? 그 여자는 곧 돌아올 거니? 자,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조동사 위를 써서 바꿔 써보죠. 자, 다음으로 현재 진행 시제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동사가 다 진행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무의지적인 지각동사와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진행형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지각동사, 즉, 무의지적 지각동사에는 see, hear 같은 것이 있죠. see나 hear는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이긴 한데 행위자가 의지를 갖고 보려고 해서 보고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눈과 귀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듣게 되는 상황에 쓰이는 것이니까 무의지적 지각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소유하다 have, 사랑하다 love, 알다 know,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동사들은 이미 동사 안에 계속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너무나 잘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때 동사 love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자, 이런 현재의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죠. 따라서 현재 시제만 갖고서도 진행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love를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I'm loving you 이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을 팝송이나 영화 등에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네이티브들은 I'm loving you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도 일시적인 동작이나 그 동사의 의미가 변할 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죠. 사이트는 명사로 시력, 시야, 구경거리 이런 뜻인데 see the sights of 어디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어디를 구경하다, 관광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They are singing the sights of 경주. 그들은 경주를 구경하고 있다, 관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동사 see가 are seeing 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죠. 방금 전에 동사 see는 무지적 지각 동사로 진행형으로 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see의 의미가 변해서 그렇죠? 자, 여기 see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경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런치는 점심이란 뜻이니까 런치는 점심이란 뜻이니까 have lunch 하면 점심을 먹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ere is she having lunch now?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점심을 먹고 있니?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도 동사 have가 현재 진행형 is having 으로 쓰였습니다. 자, 만약 have가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일 때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진행형을 쓸 수가 없지만 자, 여기처럼 have가 먹다 즉 eat의 뜻이 되면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having은 eating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적 지각동사나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그 의미가 변해서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게 되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배웠던 예문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 was not what 플러스 현재 분사가 결합된 형식으로 과거의 어느 때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예문을 보죠. I was writing a letter 자, 비동사의 과거 was와 현재 분사 writing이 쓰였으니까 과거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정리하면 나는 그가 왔을 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그가 왔을 때라는 과거 시점에 편지를 쓰고 있는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장 cook은 동사로 요리하다 또는 명사로 요리사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요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was cooking she was cooking dinner 그 여자는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었다. when I ca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즉,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저녁을 찍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 was cooking 역시 과거 진행형으로 과거의 동작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래의 진행형이 나오겠죠. 자, 함께 보죠. 미래의 진행형은 will be plus 현재 분사 즉, will be plus ing 이런 형식으로 쓰이죠. 미래의 어떤 때에 진행되고 있을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뜻은 뭐뭐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을 보죠. see, you will be going to 부산 tomorrow afternoon. you will be going to 부산. 자, 여기 동사가 will be going으로 비동사의 미래형 will be 플러스 현재 분사 going이 나왔으니까 미래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you will be going to 부산. 너는 부산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정리하면, 너는 내일 오후에는 부산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은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이라는 미래에 부산으로 가고 있는 동작이 진행 중일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will be waiting for you at 5 this afternoon. He will be waiting for you. Wait for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will be waiting은 역시 미래 진행형이니까 He'll be waiting for you. 그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At 5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런 뜻이니까 At 5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 5시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리하면 그는 오늘 오후 5시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 will be waiting은 미래 진행형으로 At 5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5시라는 미래에 기다리는 동작이 진행 중에 있을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완료진행시제라는 것을 잠깐 배웠었죠. 이번에는 완료진행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완료진행시제는 진행시제에 속하는 시제이긴 한데 완료시제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따로 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진행시제는 말 그대로 완료시제 플러스 진행시제가 되겠어요. 완료시제니까 어떤 기준시점이 있고 이전부터 그 기준시점까지의 동작에 계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형식을 보면 have been 플러스 현재 분사 자, 이런 형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have been은 바로 완료시제임을 나타내고 been 플러스 ing 부분이 진행시제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완료진행시제에도 현재 완료진행형 과거완료진행형 미래완료진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진행형부터 보죠. 현재 완료진행형은 현재 완료와 진행시제가 합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은 have나 has 다음에 been 그리고 현재 분사 즉 have been ing 혹은 has been ing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어느 때에 시작해서 계속되다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이 문장의 동사는 has been raining 이렇게 현재 완료진행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rain은 동사로 비가 오다 이런 뜻이니까 it has been raining 비가 계속 오고 있다 since last Sunday 지난 일요일 이후로 정리하면 지난 일요일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인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자, 다음 예문 자, 역시 동사가 has been living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진행형이 나왔어요. He has been living here for five years 그는 5년 동안 여기에 쭉 살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5년 전이라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살아와서 현재도 살고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다음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has lived here for five years 앞 문장과 다른 점은 여긴 동사가 has lived로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것이죠. 자, 해석하면 He has lived here for five years 그는 5년 동안 쭉 여기서 살아왔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앞 문장의 해석과 거의 차이가 없죠. 현재 완료도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완료 대신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게 되면 계속의 뜻이 더 강해집니다. 즉,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 용법 중 계속의 뜻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과거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과거 완료 진행형은 과거 완료와 진행형이 함께 쓰인 것으로 자, 형식을 살펴보면 had been plus ing 이렇게 되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동작이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도 마찬가지로 그냥 과거 완료 시제에서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와 뜻은 같지만 계속이나 진행의 뜻이 더욱 강한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이 문장의 동사를 보세요. had been waiting 즉, had been plus ing의 형태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이 쓰였죠. he had been waiting there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about an hour 자, 여기 about은 뭐뭇에 대하여 이런 의미를 가진 전체사가 아니고 약, 대략 이런 뜻의 부사죠. 자, 이렇게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약 얼마 얼마 이런 의미가 됩니다. about an hour 약 한 시간 동안 when she came 그 여자가 왔을 때 정리하면 그 여자가 왔을 때 그는 거기서 약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when she came 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기다리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래 완료 진행형이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 완료와 진행형이 같이 쓰인 시제로 동사의 형식을 보면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됩니다. 미래 완료 진행형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그때까지 계속 진행 중일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미래의 어느 때까지 뭐뭐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동사는 will have been raining 즉, will have been 플러스 현재 분사 이런 형태니까 미래 완료 진행형이 쓰인 것이죠. it will have been raining 비가 계속 내리고 있을 것이다. for five days 5일 동안 by tomorrow 내일까지 정리하면 비가 내일까지 5일 동안 계속 내리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가 내일까지 오면 5일 동안 오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by tomorrow 내일까지 이런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비가 오는 동작이 진행 중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의 12시제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12문장을 통해서 영어의 12시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I write a letter I write a letter I wrote a letter I wrote a letter I will write a letter I will write a letter I will be writing a letter I will be writing a letter I have been writing a letter I have been writing a letter I had been writing a letter I had been writing a letter I will have been writing a letter I will have been writing a letter 자, 이렇게 해서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각 시제의 형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일 때는 이런 시제를 쓴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복습할 때는 실제 예문 중심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직장에서 찾아뵙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